총들 칠 뻔 아 반성 깨시네 아우 저거 찰칵 찰칵 송둘이 요거 진짜 툭 떨어지고 계시네 여기 어디죠? 여기 밑에서 올라가 밑에서 올라가 와 좀 먼 데로 해야지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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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파란색 파란색 아니 포틴키랑 너무 가까워 포틴키랑 너무 가까워 아우 아우 내려오 좀 더 맞아 어디지? 아 저기있다 내가 달지 모르겠다 그게 달까? 쭉 날아가면 다음 지금 연주택 쪽 맞죠? 네 연주택이랑 빨간색 쪽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안될거 같은데 달리면 돼요 아 이거 거리 얼마 안됨 날아가면 어 안될거 같은데 안되요 여기 앞집에 내렸다가 차부터 차먹고 와요 파밍좀 하다 갈게요 어 차없다 큰일났네 애들 주변에 내려온 애들 있어 어? 아싸 벅이다 난 벅이 타고 가야지 아니 난 벅이 타고 가야지 먼저 가야지 다 버리고 먼저 가야지 왜 라이터지 왜 라이터지? 민즐린 내꺼 갈게요 데릴러 갑 어 무기가 없네 무기는 저기 가서 먹건댐 파란색 파란색 파로는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고 내가 문젠데? 오 뭐야 오 위치선정 지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우 위치선정 가다가 낚시지마 어 님 저기 찬 보이죠? 타람 아유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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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어 뒤에 타람 한 명 가있음 딥 아 애들 같이 떨어지면 애들 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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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으로도 됨? 2 아 아 될걸요? 그냥 차에 치였다고 무적한다고 걸로 스릴타닌다 갑시다 무시하고 가 스릴타니? 어 이거 차 타요 여기 여기 이걸로 타 여기 이거 타버리네 타고 같이 갑시다 권총있다 얘네한테 얘네가 쫓아올수도 있기때문에 우리 핑 신색임? 파란색 파란색 갑자기 타오는거 타오렸잖아 오케이 왔음 도착 타오는거 이리와 타버린다고 타오르 타오른다 털 어떻게 권총 그런거 안먹어 여기 2랩 할매있어요 아니 저 뚝배기도 3레벨이라서 그런거 안먹어 다시 권총 하나밖에 없네 아 끝났을 때다 여기 2랩 조끼있어요 어 2랩 조끼는 좀 텀나는데 2랩 조끼는 좀 텀나는데 아니다 조끼있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카밍 아 총좀 나와라 아 권총말고 권총말고 제발 진통제다 아 권총말고 좀 아 왜 손잡이만 나왔다고 그리고 미쳐버리겠네 뭐야 차 차 차 차 우리꺼인거 알죠? 네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깜짝 놀랬어요 어 내 차 어디갔지?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있구나 갑시다 아 코칭키는 물고 아깐인데 여기 아 코칭키는 물고 아깐인데 여기 핑 보이죠? 근데 누구 남는 차있어요? 아 남는 총 저쪽에 오세요 아 차 타요 빨리 이리로 오세요 다크님 이리로 오세요 빨리 뛰어오 뛰어오세요 뛰어와요 뛰어오라고 파밍 그만하오 뛰어오라고 다 뛰어가고 있어요 파밍 안해요 빨간색으로 가고 오는거에요? 네 아 나 겁나 안하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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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털링 여기 사람 있는거 같은데 어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어? 사람 어디야 벽 뒤로 숨어요 저 건물 위에 있는거 같아요 안 들려 오토바이 아 저 소린데 간거같아요 집안에 있는거 같은데 여기 어 이거 오케이 털렸어요 네 털렸어요 딴 데가요 아이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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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읽 미친놈이 얼마나 다름? 아, 미리. 아, 아이고. 아, 죄송해요. 어, 렛걸려. 이따가 궁대 측정 나눠드릴게요. 아, 고급상가 있든. 궁상지에도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때려지치네, 앞에. 분명히 뒤에서 휘둘렀네. 빨리 궁대 내놔. 궁대 내놔. 네네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10개에요. 어,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콜픽 못 채워. 진통제 드려요? 아, 진통제 주세요. 여기 오세요. 아, 나 총 쪼을 시간. 마이크로우즈밖에 없는. 저 관총밖에 없어요. 잘 부르는 소리 많아요. 어, 네 시간. 아, 내꺼. 아, 내꺼다. 저크랑. 여기 뚝배기 하나 빌려 20레벨짜리긴 해도. 여기 와서 가져가요. 렌타로야 가져가. 타로야. 어. 아니, 너 아니냐? 방금 나간 사람 누구야? 나랑 얼굴 마주치고. 나. 됐어? 필요 없어. 어, 깜짝이야. 여기 잠실 수 있어. 여기 잠실 수 있어. 그러네. 뭐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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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어디로 가지? 어, 스카 찾았다. 그 배열 같은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레드하시다. 없음 없음. 아, 홀로그램이 있어. 홀로그램. 홀로그램 저 좀 주세요. 저도 조준기 하나만 없어도 되겠다 지금. 송중사. 송중사. 일로 오세요. 일로 오라고. 이리와요 이리와요 이리와요. 송총 남는 거 있어요 님들?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자루 낚이고 계시네. 한 자루 좀 주세요. 가져와요 가져와요 가져와요. 저 필요한 거 주워가세요. 누구 같은데? 어? 선장이 필요해. 게이지 필요한 사람? 게이지 필요한 사람? 게이지가 뭐죠? 총이에요 그것도? 아니요 아니요 게이지가 총이 아니고 그거에요. 사건 탄 알. 아, 어 잠시만요 저.. 네 저 게이지 필요해요. 게이지 어디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 차인데? 차가운데 어디갔어? 바로 옆에 하나 있어요 아우 박씨 내 차를 타고가 가 갑시다 아 렉 걸렸어 어? 렉 걸렸어 님들 혹시 뭐지? 돌아다니다가 안먹.. 뭐지? 안먹는 총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요 여기 M16 있어요 됐다 총 알전부터 총 알전부터 5미리탄이나 5미리탄이나 5미리 오오? 게이지만 9탄이나 5미리 총 소리 들렸는데 야 이거 이름 얼마 없나? 님들 탈함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연료별로 없죠 이렇게 봐요 여기로 넣어줄게 여기로 넣어줄게 아 여기 저거 있다고? 오케이 찾았다 M16 잠깐만요 저거 없나? 탄 좀 없어요? 이런 5탄 좀 줄게요 5탄 30발만 5탄 30발만 여기 여기로 일로와 60발만 60발만 바타 1명 3개지 저 있어요 이리와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 M16탄 M16탄 30발 먹고 난 여기 타고 갑시다 어디로 가지? 노란색 노란색 아멘 아멘 그래도 시작건줄고 다녀 아멘 털렸다 이리와요 예 어디 있음? 털렸음 털렸음 털렸어? 아 안녕하세요 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트뉭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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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빨간색 아 저기 제가 빨간색 오케이 알게 핑 다 꺼주세요 저 빨간색 핑 어떻게 꺼요? 핑 누르는 거 다시 누르면 돼요 내가 무슨 색이더라 아 저렇게 색이더라 빨간색 백어 다 꺼요 네 보그 먹을래요 어? 잠시만 이거 레드존 아닌가? 어 우리 살짝 피해 봅시다 레드존도 그냥 겉에 있으면 별로 안 맞춰 어 잠시만요 혹시 몰라요 제가 온바린 적이 없어서 고급 달려볼까요? 고급 달리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달려요? 고급 갑시다 고급 갑시다 이쪽 방향 빨간색 고급 주변 조심해요 우리 차 내리고 바로 먹고 튀어야 돼요 어 어 어 이거 속도가 안나서 잘못하면 맞을지도 아 속도가 안나는게 덜 맞아요 너무 빠르면 맞이 여기 어디였는데 빨간색이 아니니까 보면 돼요 어 더 가야돼 더 가야돼 한참 더 가야돼 아 이런 보고 놓쳤나? 아 아 아 운전실력이 그냥 여기 어딘데? 아 저기 있구나 찾음? 내리자마자 먹고 티빌게요 네 어 스톱업 스톱 남는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스톱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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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남는거 스톱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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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누구 스피커이였고 오우 누구 스피커이였고 네 안돼 안돼 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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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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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구탄 찾았어요 구탄 필요하신 분 오세요 이따가 저 구탄 많으면 구탄 120발 있어? 아 220발 있어 구탄 60발 구탄 버렸어 구탄 없어요 구탄밖에 없어요 구탄 없어요 구탄밖에 없어요 구탄 제가 껴야 된건데 아니 SMG를 하.. 아니 필요없어 구탄 제가 SMG 지키겠습니다 구탄 구탄 구탄이 30발 밖에 없어가지고 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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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버려놨지? 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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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어요 보정기가 하나도 없어요 구탄 여기 있어요? 구탄 제가 먹었어요 구탄 요거 키트 가져갈 사람 있어요 구탄 으로키 있냐? 구탄 구탄 그리고 4개 불어가지고 그리고 님도 오탄 좀 남은? 반도 안 줘봤는데 오탄 안 써요 오탄 조금 줄까요? 40발 있어 40발 정도 남은 오탄 30발만 있어요 오탄 좀 40발 나갈게요 그거 홀로그램이라도 있는 사람 하나만 주세요 저도요 남는 사람 이거 들어올 때 문 닫아놓고 들어와요 네 네 홀로 저 쪽으로 올게 아니 근데 맞다 오고 텐전 좋아야된 그 뒷에다 핑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아닌데 어어어 내 앞에 바로 있어요 어디에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건 한 명이요 뒤로와요 뒤로와요 건물 뒤로와요 구급상자를 뭐 다섯 개나 있어 그거 좀 챙겨와요 구급상자 파밍할 때 한 명이 봐줘야돼요 저 좀 봐줄게요 지금 제가요 페메드에다가 이동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아 저 근데 탄소모가 엄청 많아가지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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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탄소모가 엄청 많거든요 가방 없어 가방 없어 가방 없어 5mm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저 탄소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아 이거 먹어야겠다 여기 이거 먹어보래 먹으러 가자 오케이 어 여기 뚝배기 나이스 어 여기 총 존나많아 와 이제 가야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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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건물만 뒤지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돼요 네 차 타고 빨리 이동해야돼 확인 차가 어딨죠? 저걸 로켓에 쫓아갔대고 배우려가지고 아 에너지 드링크 하나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하나만 줘요 잠시만요 에너지 드링크 하나 자 그리고 구급상자 이따가 필요하신 분은 말하세요 아 하나만 일단 있으면요 아까 차 어디다 놔 여기 여기 하나 드려요? 아니 아니 하나만 있으면요 나 지금 우려구용 키트랑 우급상자 5개랑 군대 30개 있어요 진통제 3개에다가 이건 에너지 드링크 2개 있어요 차 타고 가자 4인용 4인용 4인용보다 2인용 2개가 나오고 이거 4인용 아니네 차 어디있어 이거 나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타지 좀 봐라 저쪽에 팀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뒤쪽 총설이 뒤쪽 총설이? 뒤쪽 총설? 네 내 보는 방향인데 그럼 빨리 오세요 차가 차가 어디다 세우는거지? 차가 어디다 세우는일 뭐였는데? 아이씨 이거 차 타야되는데 무조건 일단 일단 차를 빨리 찾아야되는데 아니 저희는 차 있어요 차를 안타고 오면 그럼 아 이거 우리 꽤 멀구나 이게 일단 타요 빈지질님 타요 우리 먼저 갑시다 살아야되 난 탈거야 나 총 좋단 말이야 아 애미사고야 저기 뒤에 쪼는 지금 뭐 때문에 못오는거야 차가 없어서 차를 못찾아서 차가 없네 아 차가 없네 차가 없네 차가 없던건 어디갔어요? 몰라요? 왔다던지 몰라요? 일단 총 넣고 튀어 팀이 괜찮을지 걸고 왔는데 어 잠깐만 큰일 났다 괜찮 괜찮 이 정도면 죽지는 않아 내일이 돼 우리도 뛰어야되 흐흐 뛰 뛰 뛰 뛰어 아니 근데 우리 가까워요 우리는 가까워요 안 돼 안 돼 죽을 수 없어 총 어떻게 놓지? 엑스 엑스 드링크라도 하나 마시고 있으려나 이거? 아 드링크가 하나밖에 없어 보트 있나 하면 찾아봐줘 에 보트는 찾아봐드릴게요 안 돼 뒤에서 오고 있어 난 일단 드링크 하나 마실게요 어 아 셀 어 큰일 났다 뭔가 그렇게 많이는 아프지 않아요 아직 두번째라서 구급상자 하나 정도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구급상자가 없어요? 그럼 일단 저기 파란 저기로 가는거죠? 네 우리는 안 돼 파란필 쪽으로 이 동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분명히 탈렸거든요 그러니까 키트 많으니까 괜찮아 키트 많아 나 아 뭐니 키트래 구급상자 다섯 개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봐라 앞에 잡혔는데 괜찮은데 어 차소리 확인 여기 수상도실 웬만하면 뒤지마요 여기 치아가 좀 거지 같아가지고 차소리 앞에 어 어디야 가서 바로 잠수하는데 다리 건더팬이네 다리 건더팬이 죽었어 죽었어 어 일로 오세요 조금 더 뒤로 오세요 잠수해야돼 아 아 진짜 건물 하나 들어가야겠다 어 반대편이네 아 건물 안 넣어도 들어가요? 네 네 오케이 버틸 수 있습니다 님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 아니 통로로 쳐가지고 그냥 와요 제가 어 님 여기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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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이라니까 위로 올라오네 어 아 내가 내려가 빈질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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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한 명씩 살려야 돼 올라가요 어느 쪽에서 쏴요 아 지금 저 건물 쪽에서 반대편 건물 반대편 안짜볼려 아 아 아 아 올라가 살려 올라가 살려 아 비켜 옆으로 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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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살릴게요 힐 해요 예 우리 형 키트가 좋나 우리 형 아 상자 써 상자 많아 위로 키트 한 번에 다 사는 거예요 기다 그거 쓰지 말고 뭐 한 달 날라 진통지에 쓰면 뭐 좀 진통지에 쓰면은 콜피 채울 수 아 진통지에 있는 나라 진통지에 좀 아 일단 올라가 올라가 그럼 올라갑시다 오오오오 지금 위치 방향에서 총 계속 쏴요 하나 컷 일단 진통지 하나 떨궜고요 그리고 구급상자 이거 진통지를 다시 드세요 구급상자 나도 상자 나도 상자 상자랑 진통지 아니 상자랑 음료수 상자 하나랑 음료수 하나만 아 저 에너지들이 비타마실 아 아무거나 주세요 두 명 컷죠 두 명 컷 상자 하나 더 줘요 상자 하나만 줘요 상자 하나만 줘요 여기 여기 진통지에 있는 데가 있다 아 여기 AK에 있네 두 명 잘랐어요 갑시다 오오오오오오 아니 비켜 비켜 일단 내려가 여기로 내려가야지 기동을 하지 일단 내려오고 잠수로 들어와요 잠수로 와요 올라가 올라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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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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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거든요 여기 상자 두 개 죽은 애 거 많이 있어가지고 마실 것 좀 찾아줘요 마실 거 마실 것도 많아요 일로 오면 돼 어 총거리 뒤쪽 아 나 피가 빨리 마실거 진통제 하나 마셔야겠다 진통제 하나 먹고 진통제 드려요? 아 진통제 먹어야 돼 지금 진통제 먹어 제가 하나 먹을게 제거 하나 먹고 저쪽으로 이동 아까 저쪽에서 하나 보였는데 잡았어 그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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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다리 반대편 다리 반대편 저기 우리 뒤쪽에도 있는데 저거? 뒤쪽에도 하나 있는거 같은데 나랑 방향 보일까? 확인 기절 한 명 더 기절 두 명 지금 기절이에요 어 잠만 저 피 피 관리죠 제가 한 명 치료 중이거든요 쟤는 어차피 일로 넘어와야 돼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뒤에 좀 봐주면 돼요 우리 두 명만 뒤에 봐줘요 네 잠깐만 내 총 먹지마요 내 총 먹으면 아우 아 어 어 맞아 맞아 어 어 어 맞아 맞아 붕대나 그런거 없어요? 붕대 있어요 붕대 많아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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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곱개 어 저 아님 저 아님 아 아 뒤에도 있다 뒤에 있어 뒤에 있어요 저는 위로커님한테 붕대 있어요 네 살려 살려 아 제가 할게요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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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날 살렸네 이거 우리가 여기 점령하고 있으면 괜찮을거 같은데 아 저 앞쪽에 있다 앞쪽에 있어 앞쪽 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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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바로 뒤에 있다 바로 뒤에 돌 뒤에 아 나 피 좀 아 버리고 그냥 놔둬 놔둬 지금 숨어야돼 숨어야 돼 최대한 숨어요 얘네 두 명은 어디있는지 모르고 돼 저 나머지 1명 쏠준비 쏠준비 으악 신착하게 내려오세요 아 아 아 아 다 죽었다 아 제 기절시킨거 다 살려서 왔는데 치리야 치리야 안타깝 안 맞는다 저 이제 가볼게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아 애 미사고 애 미사고 탐 퍼짐이 너무 심한데 그냥 소총 쏠걸 그랬어요 아 애 미사고 탐 퍼짐 너무 개입하다 애 미사고 거 엎드려서 쏘면 탐 퍼짐 어 그건 처음 알았네 그 삼각대 달려있어서 아니 그 밑에 삼각대 맞아요? 삼각대 그거 달려있어서 고정돼요 어 이제 가볼게요 근데 이거 우리 오토매팅은 풀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아 맞네 아 맞네 딴썸 딴썸 딴썸으로 갑시다 네 네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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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였던 어 북미보다 그냥 유럽갑시다 북미는 해봤는데 생각보다 렉이 심하더라 오케이 아니 오세아니아도 괜찮은거 같던데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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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시만요 북미 갑상황 이중 Burgoh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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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ım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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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하 동영하 ㅅ Million deixei Dieu 오 나 왜 레디가 안되 노래를 춰자 먹방이 잠시만요. 이만하고 대박되하러 가야겠다. 대박되 같이 합시다. 어으... 어? 어? 아니다. 저는 이거 하고 한 판 정도는 더 하겠습니다. 배그 아는 정도로 안되면. 네. 아니면 저희 형도 같이 차지할까요? 어? 그래도 되고요. 어? 천천히. 그러면 로비로 좀. 나가요? 네네. 배고프다. 배고프다. 렉 걸려. 해외 서버는 안 되는 것 같다. 해외 서버 가면 안 되겠. 아 씨. 게임 들어갔어. 잠시만요. 나가는 데 렉 걸렸어. 나가는 데 렉 걸렸어. 아 내 캐릭터 부럽다. 으음. 당신의 꽃이야. 우와. 디스코드도 초대 좀 해주세요 아 레이킹 많이 밀렸네 님들 말 못해도 괜찮아요? 네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님들 말 못해도 괜찮아요 님들 말 못해도 괜찮아요 님들 말 못해도 괜찮은데 님들 말 못해도 괜찮아요 사탕 как듣고 님들 말 못해도 잘 안들었습니다 크으 rho rho 진짜 좋아 개그맨 bobby 가벼운 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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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봤어요. 멀리서 쓰긴 했죠. 이런 거 조금 더 잘 들린다. 이제 또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지? 이제 오일은 또 깜짝 놀랐어요.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잠 온다.. 아.. 잠올 때 대바데 해야되는데.. 잠올 땐 대바데를 해야되는데.. 탈인마 콜레이를 해야되는데.. 잠올 땐 대바데를 해야되는데.. 잠올 땐 대바데를 해야되는데.. 예.. 이거 사놓고 하지를 않네요.. 컴퓨터로 가져왔죠.. 아.. 다크소울 타놨는데.. 기회하고.. 아.. 다크소울 타놨는데.. 다크소울 타놨다고요? 다크소울 하러 갑시다.. 다크소울 타면.. 언제든 화정이야.. 다크소울 타면.. 다크소울 타면.. 꽤 걸리잖아.. 예.. 좀 걸려요.. 그리고 세이브 파일 참고로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피시방에서 하려면.. 파일을 계속 저장을 해가지고 따로 들고 다녀야죠.. 아.. 다기 싫다.. USB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크소울 세이브 파일 용량이 얼마 안되서.. 이메일로 보내도 될 정도.. 세이브 파일 자체는 작아요.. 세이브 파일은 비컷해야 2MB, 3MB? 어.. 그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따가 위치만 가르쳐주세요.. 아.. 이 형이 왜 안받지? 서버 바꿔야지.. 아.. 서버 바꿔야지.. 네 밑에 뜨지 않아요 왼쪽 밑에 스팀 프렌드라고 뜨지 않아요 아 들어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성을 안 들어오셨네 마이크가 안된대요 마이크 안되고 음성방 들어와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플래시래 플래시 응 이렇게 이렇게 아 아 플레이 중이래요 아 아 그럼 탄파 같이 합시다 고고 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 레디레디 레디 레디 어 아 아 아 누가 풀었음 방금 누가 레디했다 풀었어 저에요 아 매치 살짝 렉이 있어서 근데 이거 오토매칭 되는거 같은데 아 풀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배그는 왠지 모르게 게임플레이 시간보다 매칭 시간이 더 긴거 같애 매칭하고 배그실에서 있고 떨어지고 게임 들어오기 전에 떨어지는 것도 게임플레이 시간이죠 아 그런가 아 나 그로자 먹을 거야 그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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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로자 먹고 싶었는데 끝 아우 진짜 저거 소리 레븐님 혹시 지금 스피커에요? 저요? 네